Q.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지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네, 오로지 다니티를 위해 개최되는 Kang Daniel Film Festival KDFF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니티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소하시나요? 에? 강다니엘 영화제 들으신다고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자,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밌는 영화 많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 전에 다니티가 유니버스를 통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베이지 뉴스에요 큐! 강다니엘 영화제 강다니엘 영화제에서 추천해준 영화 보면서 2021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다니티입니다 강다니엘 영화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맨틱 영화 주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저처럼 아쉬워하고 계실 다니티 분들을 위해 다니엘 표 로맨틱 영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전 평소에 로맨틱 영화를 정말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그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정말 전 단순히 그 장르 자체에만 마음이 없다고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가슴 아픈 멜로디 있잖아요 약간 가족 영화 그런 영화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7번방의 선물 영화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그래도 전 제 가족한테 이제 좀 신경을 잘 많이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런 영화나 이제 로맨틱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러면서 약간 좀 보고 난 다음에 끝이 허무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되게 허무해지더라고요 약간 뭔 말한...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후유증이랄까? 약간 애니메이션 보면 후유증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심한 편이라 일부러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로맨틱 영화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라면 그나마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라면 이터널 선샤인인 것 같아요 이터널 선샤인 그 영화가 정말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덜 후유증이 왔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다니엘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슬펐던 영화는 무엇인지? 어... 전 인터스텔라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 쿠퍼가 중력이 센 행성 가가지고 사고로 파도에 휩쓸리다가 이륙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17년이었나? 몇십 년 지났을 때 이제 딸 머피가 다 커가지고 영상 메시지 보낸 거를 확인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전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다니티가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로맨틱 영화 살짝쿵 소개해드렸는데 로맨틱 영화를 앞에서 언급했다는 건 이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영화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타임 자, 이 소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쉬쉬 아, 뭐야 입에서 나는 소리 맞잖아요 아니,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진실된 이야기만을 전달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청량환 영화제 킹다닉 플룸 페스티벌 네, 광고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의 주제 훅훅 바로 이 슉슉슉 발표하겠습니다 야우! 네, 무술 영화입니다 몸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액션 영화와 장르가 이제 모호하죠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범위를 무술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자, 무술하면 딱 떠오른 이미지는 뭘까요? 저는 이제 영원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이제 아시아의 드래곤 이소룡 브루스 리 가 무조건 이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브루스 리는 뭐 사실 모든 이제 스포츠맨들이 다 아, 존경하죠 코너 맥크리거 뭐 마이크 타이슨 뭐 진짜 뭐 현역 커리어 사상 역대급 피지컬과 뭐 역대급 이제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 전부 다 브루스 리를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이 브루스 리 나는 사람이 현대 이게 무술이랄까요 이 아크로패츠 뭐 격투기 이쪽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것 같습니다 자 무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움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과 정신 수양이 곁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무술이라고 알려진 종목도 아주 다양합니다 타격무술 이제 킥복싱 태권도 무에타이 쿵푸 유술 이제 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씨름 주지수 이제 스모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그럼 무기를 사용한 검도 펜싱 양궁 사격 자 그 밖에도 이제 정신 수양을 좀 더 주로 한 태권 그리고 이제 무협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림권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슬리가 만든 이 절권도 등등등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를 이제 배웠었죠 태권도는 뭐 모두의 이제 오프닝이 아닐까 싶은데 전 그냥 단순하게 태권도 하러 가면 그 비눗방울 총 줘가지고 그냥 갔었습니다 풍띠까지만 따고 다 그 말 씁니다 자 이제 다니티 분들께 좀 더 심도 있는 무술영화를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속성으로 무술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만큼은 다니티 분들도 정신 수련을 하듯 눈을 감고 청취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태권도부터 갑니다 자 그럼 경례 준비 시작 이거 아닌데 근데 그냥 이건데 정권지르기 4번이라면 태한태권 이거잖아 태한태권도 뭐 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태한태권도 한 다음에 이제 풍색 끝나면 으야아 바로 sc 굿 자 그럼 마지막으로 취권 네 자 저의 무술 무술 모사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 목을 너무 썼더니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유니버스에 맘껏 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닐 영화제 아비오 다닐티 아비오 강다닐 영화제 강다닐 영화제 분명 무술 했는데 왜 목이 아프지 강다닐 영화제 강다닐 영화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강다닐 영화제 안녕하세요 강다닐 영화제 강다닐 영화제 강다닐 영화제 대리 만족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술 영화만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자세로 보시면 더욱 좋다 시청 가이드라인도 한번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그 WWE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Please do not try this at home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Do not try this at home 이러는데 이제 집에서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게 최고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신의 노트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무술 영화 첫 번째 작품 들으시면서 어떤 영화일지 한번 맞춰주세요 무의 타이를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준 영화로써 대역 와이어 없이 완벽히 소화해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5개입니다 자 아직도 감히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첫 번째 작품 트레일러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영은 죽었다 성령은 지쳤다 이연골은 약하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새로운 액션 영웅 톤이자 그가 왔다 그가 왔다 오늘도 분명히 무술을 하는 건데 목이 아프네 자 천년의 전설이 시작된다 막을 자는 오직 한 사람 무의 타이에 후예 옹방 네 감독님 저한테 써면 안되나요? 자 No CG No Wire No Stunt 100% Real Action 옹박 네 제가 골라온 첫 번째 무술 무비는 옹박이었습니다 옹박 태국 출신 배우 토니 자가 주역으로 출연한 태국 영화로 옹박 2 옹박 3 옹박 두 번째 미션 옹박 2015 옹박 4 Real Action Master 등등 다양한 시리즈물로 개봉이 되어 있는데요 No CG No Wire No Stunt 트레일러만 봐도 무술에 얼마나 공을 들었는지 느껴지시죠? 실제로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서천영이랑 같이 그리고 저는 옹박 시리즈 중에서 저는 첫 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여기 필모가 옹박 2, 옹박 3, 옹박 두 번째 미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영화만 옹박이고 다음부터는 서브 제목이 다 따로 있어요 서브가 아니라 메인 제목이 근데 이제 한국에 수급하면서 첫 번째 옹박이 너무 대박을 쳤다 보니까 토니자가 나오는 배우 이 무에타이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그냥 옹박으로 해버렸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이건 네 좀 아쉽습니다 좀 작품의 작품성보다는 상술이 너무 먼저지 않나 좀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암튼 저는 옹박 시리즈 중에서 옹박 시리즈라고 칭하겠습니다 옹박 시리즈 중에 첫 편을 제일 좋아하고요 제가 꼽는 옹박의 명장면은 이제 그 그 온몸에 이제 스트레이드 같은 막 그런 펌핑을 한 주사를 막 맞아요 가슴에 가슴에 이제 맞는 그 악역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무에타이 대 무에타이로 붙는 것 같아요 일단 킥복싱이 이제 그 무에타이를 받아들여서 개량된 거니까 근데 오리지널 무에타이 스타일 말고 빌런은 이제 좀 킥복싱 스타일로 많이 싸우는데 그때 진짜 쾌감이 장난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되게 어우 약간 드디어 저 나쁜 놈 드디어 쓰러지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들었지만 이 이소룡 성룡 이연걸 이 3대의 무술 배우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제가 뭐 이소룡은 죽었다 성룡은 막 이렇게 뭐 뭐 했다 이거는 결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서열 순위는 음 서열 순위라기보다는 이제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브루슬리는 넘사벽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룡 성룡분은 어 재치가 있어요 액션에 액션에 재치가 있고 유머러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연걸님은 좀 어 좀 더 약간 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림사 무술이랄까요 약간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토니자 분은 이제 또 이게 무에타이라는 이 무술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더 타격감이 쩐다고 해야되나 타격감이 쩔어요 관절기가 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추천작 마음에 드셨나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엄청난 무술영화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니버스를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로 추천해주세요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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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에타이로 마무리 코끼리 코끼리의 엄리 푹 네 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투비큰지니뉴 아 이거 벌써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헬로우 여러분 웰컴 투 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네 갱다니엘 영화제 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우비 가이드 단일입니다 아 취했냐고요 아 제가 축구원을 염마하다가 몇 점 맛있고 맛있네 아휴 5초만 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그 어떡해요 5 4 3 2 1 나한테 기다려주신 우리 단니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옹박에 이은 무술 영화 두 번째 추천작 강 씬앤노트를 통해 먼저 힌트 드릴게요 자 주인공인 제이슨 스테이슨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낍니다 이제 제이슨 스타뎀이라고도 하죠 액션 운전 모두가 너무 섹시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3.5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키워드는 섹시이기 때문에 명대사 느낌 살려서 제대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주시죠 Q 운송대상 남자 셋 무게 254kg 254kg 이제 3명에 254kg 루 1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말 것 루 2 거래는 익명으로 할 것 루 3 절대 내용을 보지 말 것 규칙을 깨다니 느낌이 안 좋아 이 섹시한 느낌을 살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땠나요 자 다니엘 추천 무술 영화 두 번째 작품은 바로바로 트랜스포터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위크 배송 감독 제작의 영화로 트랜스포터 익스트림 트랜스포터 라스트 미션 트랜스포터 리퓸트 새 3부작으로 구성된 시리즈 영화입니다 자 뭐든지 배달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배달부 프랭크 마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 여배우가 바로 서기씨입니다 서기 서기 일단 트랜스포터를 무술영화로 포함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이 1편 보시면 아실텐데 옷을 벗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드라이버의 그 정장을 입고 있다가 맨날 막 넥타이 막 그 와이셔츠 이렇게 찢으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겁나 멋져요 이 영화도 이제 시리즈를 다 봤죠 그리고 제일 애정하는 편은 두 번째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 해독제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편이죠 이제 트랜스포터의 최고의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의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트랜스포터 이제 어 그 기사님이죠 기사님이다 보니까 운전신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리그 배송 감독의 그 특유의 그 추격신 카메라가 굳어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그 독일제 차량 있잖아요 그 아우땡 그 차가 어우 섹시합니다 차가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부대 프랭크에게는 세 가지의 룰이 존재하는데요 룰 첫 번째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말 것 룰 두 번째 거래는 무조건 익명으로 할 것 룰 세 번째 절대 내용을 보지 말 것 인데요 만약 제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이 세 가지 룰 중에 제일 먼저 깨버릴 것 같은 룰이 뭔지 어 저는 일단 익명 거래는 매우 부러워합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해요 왜냐면 뭘 시킬 줄 알고 왜냐면 나는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이 영화는 영화다란 말도 있듯이 이 주인공처럼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익명으로 뭔가를 배달한다? 어 정말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뭐야 폭발물 신고는 뭐 뭐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반대로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룰은 무엇일까 저는 절대 내용을 보지 말 것 왜냐면 이거는 모든 택배기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용물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냥 박스에 흉날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걸 제일 잘 지킬 것 같아요 자 트랜스포터 개봉 당시 국내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문구로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를들어 오빠 차 뽑았다 당일 배송 가능 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패러디 문구를 한게 만들어보자면 음 어 어 트랜스포머 아님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둘 다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뭐든지 다 배달한다 요즘 시대와 정말 딱 맞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배달 음식 시켜먹을 때 와 이것도 배달된다고 싶었던 음식이 저는 그 하몽 하몽 와인 안주가 그 어느 날에 제가 그 딜리버리의 민족을 들어가봤는데 하몽이 1위인 거예요 이게 배달이 된다고 싶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왜냐면 저는 익숙치 않아요 왜냐면 전 전 촌놈이라서 그런가 잘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1위가 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면 먹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그닥 이 맛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부산에 있는 맛집 메뉴 중 한 시간 내로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면 어떤 걸 배달시키고 싶냐면 저는 수영에 있는 밀면 맛집에서 밀면과 이 만두 만두 배달시키고 싶습니다 아 밀면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자 강다니엘 영화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트랜스포터 재밌게 감상하시고 유니버스를 통해 리뷰도 올려주세요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무술영화 추천작은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강다니엘 영화제 함께라서 오늘도 짱잼 캥다니엘 슬림 페스티벌 투비큰티뉴 어? 다니티 사랑도 배달되나요? 잠시 세척하니 모습 그림같이 투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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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비클